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나요? 물론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만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직장 탈출이랑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저는 강박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삶 중간중간에 두는 사람인지라 혼자만의 시간이 자기 개발에 있어 필수라고 보죠 그렇다면 저는 혼자 있을 때 뭘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참인데 사람은 보통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싫든 좋든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해서 일을 하고 퇴근 이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지 주말에는 캠핑을 하러 가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멈춤이라는 잠시 중지하고 돌아보기를 추가합니다 이걸 시작한지는 꽤 됐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빌게이츠 이야기를 봤었어요 빌게이츠는 그 어떤 스케줄보다 생각주간이라는 일정을 미리 잡아둔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일상에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했었나? 아무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왔는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인 셈이죠 저는 보통 제가 잘 모르는 지역으로 가서 멈춤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친구들과 가족도 있고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득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가평 어딘가 사람이 드문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특히 제주도를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마무리되면 꽤 길게 제주도에 있을 생각이기도 해요 저는 참 제주도가 좋더라고요 1년 정도 머무를 생각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무튼 가족 친구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생각해보는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꽤나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지하철, 카페, 집에서 멍을 때리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주변에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멈춤이라는 시간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필요할 경우 방향 수정을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될 게 있는데 제가 이룬 것들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저는 제가 이룬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뭐 어디를 합격했다, 책을 출판했다, 승진을 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을 읽고 해결했다 영상 편집을 배우고 영상을 올려봤다 수영 호흡을 터득했다 음파 음파 3km를 쉬지 않고 달렸다 테니스 백핸드를 배웠다 내가 이룬 성과들은 잊은 채 내가 못했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우울해질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룬 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 놓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의 성과들을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환하게 불어나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나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도 생기고 저는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했기에 물론 저보다 힘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 힘들었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러한 욕망이 시야를 좁게 만들고 눈 가리개를 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후회하려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해낸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세팅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을 살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영감은 핸드폰에 글로 옮겨두고 그날 밤 나만의 기록장에 모아둡니다 나의 생각들이 담긴 글들이 연결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구체성에 의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도 달력에 적어두지만 미리 멈춤이라는 일정을 잡아둡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부터 제주도 라고 적어두죠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잘 걸어왔는지 가는 길을 수정해야 하는지 물론 목적지는 항상 같지만 방법을 조금씩 수정할 뿐이죠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멈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도 이런 시간을 꼭 가질 거예요 미친 듯이 몰입해서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멈춤을 하는 제가 생각하는 삶의 균형은 이렇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균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면서 100%에 가깝게 조금씩 맞춰나가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봐온 저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다른 사람의 인생은 분석을 잘하고 평가를 잘하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느 날 문득했다 뭐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아무리 바빠도 멈춤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려 합니다 멈춤 시간에는 내가 이룬 것들을 되짚어보거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계획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산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연휴를 통해 멈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과거에 이룬 것들을 보는 거죠 저는 시골을 가면 저녁을 다 같이 먹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차도 없고 공기도 좋고 강아지 짖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개굴개굴 소리 생각을 정리하기 딱 좋은 배경음이죠 음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추석 내내 사무실 출근을 했네요 언행불일치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에 미쳐있는 시즌인가 봅니다 이 시즌만 지나면 또다시 멈춤을 하러 가려고요 뭐 이런 멈춤을 한다 해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